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23일 진행된 연구세미나에서 환자안전중심 약재평가지표개발연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김유정 부연구위원과 이태훈 동재흥주임연구원이 수행하였으며 새로운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규 약재평가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연구팀은 노인환자의 노인주의의약품처방률, 75세 이상 환자 중 5개 이상 의약품처방률 등의 지표를 제안하였으며 환자안전중심 약재평가지표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중장기적인 약물안전평가체계 구축 로드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